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식품과학과 김영목 교수입니다. 코로나 문제 때문에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어서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산물 가공과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수산물의 특성과 수산 가공, 그리고 두 번째는 세네가라에서의 수산업의 현황, 그리고 세 번째는 수산물 안전관리, 그리고 네 번째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SSOP와 HACC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인 수산물의 특성과 수산 가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물의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수산물은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이유는 지구의 70% 이상이 바다라든지 내수면으로 덮여져 있지만 사실 그 중에서 우리가 상업적으로 수산물을 어외 가거나 양식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계의 환경이 수산물을 수확하거나 양식하거나 또는 채집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수산물은 연중에 걸쳐서 수산물 수확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수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많은 어류들이 해유 어종이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서 의익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폐류의 경우 같은 경우는 특정 시기에서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연중에 걸쳐서 수산물의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지구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산생물들이 수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류라든지 각각류, 폐류 등 현재까지는 상업적으로 우리가 의액이라든지 양식이 가능한 것이 약 2500여 종의 수산생물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는 각각의 종에 따른 수산물의 성분들이 다양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농산물과 축산물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수확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농업 환경이라든지 축산 환경과 비해서 우리가 바다화라든지 내수면의 환경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다양한 천지의 지변, 태풍이라든지 엘리뉴 등과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생산량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결국은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변폐와 부패가 쉽게 된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수산물은 농산물과 축산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함량의 수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온도 관리가 잘못되게 되면 쉽게 부패라든지 변질될 수 있고 또 그 중에서 사람한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의 미생물들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 증식하여서 사람이 섭취했을 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종에 따라서 그 주요 화학 성분들이 다를 뿐만 아니라 또 같은 어종의 경우라도 생산시기, 그리고 어획장소, 그리고 물고기의 크기에 따라서도 주요 수산물의 성분들이 바뀐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지방치질, 지질 축적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형 어류에 비해서는 대형 어류가 훨씬 더 많은 지질에 함유하고 있다는 특징들 그리고 같은 어종의 경우에도 대형 어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부위별로 주요 화학적인 성분들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그대 어종인 참치의 경우에는 뱃살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지질의 함량이 높은 반면에 등근육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단백질의 함량이 높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사실은 수산 가공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수산물은 건강기능성 식품으로서 상당히 많은 과학광을 받고 있습니다. 수산물에서 알려져 있는 주요 건강기능성 성분으로는 오메가3 패틱에시드라든지 타오린 그리고 식이섬유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메가3 패틱에시드는 주로 어류에서 상당히 많은 함량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EPA나 DHA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EPA와 DHA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들이 건강에 이루어진 점들은 현대인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심혈관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지어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에서 이런 오메가3 패틱에시드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예방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메가3의 지방산들은 기억력을 회복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시신경에 대한 보호 등 다양한 많은 유용한 성분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타오린의 경우에 같은 경우는 오지오와 같은 연체류 그리고 세월용에도 상당히 많은 함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타오림들이 주로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춰준다든지 그러면 혈압을 낮춰주는 그런 유용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같은 경우 특히 해조류에 많이 다량으로 존재하는 식이섬유들은 최근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의 증식을 촉진시키는 프리바이오틱스로서의 효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다이어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천유와 같은 유용한 많은 성분들이 수산물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산물과 건강에 관련된 키워드로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at fish, live longer, eat clam, last longer, eat oyster, love longer 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수산물은 사람들의 건강 증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식품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산물은 사람들의 건강 증진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좋은 식품 소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산물의 경우에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잘못 섭취했을 경우에는 사람한테 심각한 안전사고 식중독과 같은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보고류에 존재하는 테트라독신 그리고 폐류에 존재하고 있는 테트라민과 같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 그리고 굴이라든지 그리고 홍합 등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는 폐류독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류라든지 폐류에 존재하고 있는 오염되어 있는 유해한 미생물들에 의해서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산물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가 상당히 강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각 국가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뒷부분에 말씀드린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안전적인 요소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공기수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슬라이스는 현재 우리가 수산물을 가공 수산물 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의 가공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가공기수들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산물은 사람들의 건강정지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러한 수산물 중에 오염되거나 또 잔려하고 있는 위해 요소들이 존재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제어를 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위해 미생물들 또 미생물 증식에 의해서 수산물 가공 제품 등의 부패와 변질을 반지하기 위한 다양한 가공기수들이 개발되고 있고 현재 이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물을 가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 같은 것은 칠링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칠링이라는 것은 온도를 낮춘다는 즉 저온 저장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저온 저장, 냉동한다든지 또는 냉장고에서 보호한다든지 이런 칠링 요소 외에도 이런 최근에는 저온 저장과 동시에 MAP라고 하는 저장 중에서 공기 조성을 변경시켰던 그런 MAP 패키징을 통해서 저장의 연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수산 가공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동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결 같은 경우도 동결 중에 여러 가지 변색의 동결 변색이라든지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동결 제품 같은 경우는 동결하면서 글레이징과 같은 또 그러면 진공포장 같은 것들 요소들이 결합해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히팅입니다. 히팅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공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런 히팅 같은 경우는 고온의 열을 이용함으로써 식품이나 수산물 중에 존재하고 있는 유해 미생물들을 제거하거나 제어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히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조사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히팅 같은 경우는 위의 미생물들을 제어하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만 가열의 특성상 식품의 성분들이 변한다는 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히팅에 의해서 식품들 성분들의 저하나 진적 저하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방사선 조사와 같은 방법들이 구한되었고요. 이러한 방사선 조사는 히팅과 마찬가지로 미생물을 제어하는 데 상당히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히팅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 열변성에서 오는 성분 변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결해야 방사선 조사는 다른 말대로 콜드 스텔라이제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될 내용들은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금을 이용한 염장법이 되겠습니다. 염장법은 소금을 식품들이 보관 중에서 소금을 첨가함으로써 수분 활성을 낮추어 줌으로써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들이 있고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염장 제품들이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한 드라잉입니다. 드라잉도 건조 의료에 의해서 건조을 통해서 식품이나 수산물의 존재하는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고요. 또 스모킹이라는 기술도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스모킹은 앞서 말씀드렸던 솔팅이나 드라잉처럼 스모킹을 통해서 즉 건조된 고온의 열을 이용해서 건조를 통해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기도 하고 또는 스모킹 중에서 발생하고 있는 포럼 알데아이더와 같은 미생물 억제제를 적응함으로써 우리가 식품들의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팅이라든지 드라잉이라든지 스모킹 그와 같은 여러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큐린이라는 기술들을 현재의 많은 부분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은 발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발효를 통해서 유해 미생물들을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효 중에서 생성되는 여러가지 유기산에 의해서 pH를 저하시킨다든지 이러한 유기산들 생성뿐만 아니라 유산균들이 증식하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유기산에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키고 또한 이러한 이러한 락티게시드 박테리아 같은 유산균들이 증식하면서 만드는 박테리오신과 같은 물질들에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다양한 가공기술들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산가공제품들이 가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가공제품들 중에서는 냉동제품들과 근제품들 그리고 염장품들 그리고 조미가공제품들 그리고 캔제품들 그리고 PCK라고 하는 수류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어묵가공제품들도 있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다양한 형태의 해조류를 이용한 김과 같은 해조를 이용한 가공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시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외에도 우리가 수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유용한 성분들인 PC오이드 앞서 말씀드렸던 EPA와 DHA와 같은 오메가3 계열의 물질을 이용해서 PC오이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을 통해서 PC글루어 같은 물질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산물 가공공정에서 발생됐던 부산물들은 사료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PC오이드 중에서 EPA와 DHA를 정제를 통해서 의약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점점 말씀드렸던 가공제품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양한 가공기수들을 적용해서 생산된 가공제품들입니다. 이러한 가공제품들도 현재 세네갈에서도 유사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단순한 가공기수들이 건조라든지 염장 등 같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단순한 가공제품들이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특정 가공공장에서 생산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판매가 되고 유통이 되고 있는 수산가공제품들 거의 90% 이상이 이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현대화된 가공시설에서 가공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공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공장에서의 가공공정이라든지 가공공정에서의 수산물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네번째 챕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한국에서의 수산물 가공제품의 생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마 슬라이드 안에 있는 내용들이 글자가 넘쳐서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제가 이 내용들을 요약을 옆부분에 해두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거의 90% 이상은 가공공장에서 가공형태로 된 가공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공형태는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가공기술 통해서 만들어진 고부가 같이 가공제품들도 있고요. 건조라든지 염장과 같은 단순한 가공제품의 형태도 존재하지만 현재는 약 90% 이상의 수산물들은 가공제품 형태로서 시중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수산물 가공에 대해서 강조를 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형태의 가공제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앞서 처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다행 형태의 가공제품들 아주 잘 포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차 가공기술을 통해서 시중에서 유통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은 단순하게 고차 가공식품이라고 하고요. 단순하게 건조라든지 염장을 통해서 생산된 제품들은 단순 가공제품이라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가공제품이라든지 고차 가공제품 같은 경우는 똑같은 원물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제품의 결과 고차 가공을 했던 경우에는 최소한 단순 가공을 했던 결과보다는 최소한 4배 이상의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의 부하가치가 창출이 되어집니다. 또 이런 부하가치를 창출 과정 중에 또 많은 고용들이 또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단순 가공보다는 고차 가공제품의 개발에 국가 정책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이러한 가공제품의 개발을 통해서 부하가치 증대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같은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나리의 경우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단순 가공 냉동이라든지 또는 건조라든지 염장과 같은 단순한 가공 형태의 제품보다는 좀 더 가공기술들이 적용된 고차 가공제품들을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부하가치와 증대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세네갈에서의 현재 수산업의 현황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4년도에 세네갈의 코이카에 지원을 받아서 세네갈에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약 10일 정도 세네갈을 방문하면서 세네갈의 현지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했고 세네갈에서의 수산업 현황도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양식장도 가보았고요. 그 다음에 스카사라고 하고 있는 세네갈에서의 유명한 통진행 가공공장도 저희들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보시는 것은 전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세네갈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네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은 면증의 이의지를 가지고 있고 수산업을 발달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네갈에서의 수산업에 가지고 있는 역할은 국가적으로 수산업은 세네갈 국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현재 전체 GDP의 약 4.5% 이상이 수산업 분야에서 그 역할을 가지고 있고 수산업과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고용이 약 60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세네갈에서 수출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2%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네갈에서 세네갈 국민들이 섭취하고 있는 단백질의 약 70% 이상을 수산물에서 우준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세네갈에서 수산업은 상당히 중요한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세네갈 정부에서도 수산업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러한 오늘 저희들과 같은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서 세네갈에서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러한 연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런 연수 과정을 통해서 세네갈 수산업의 발전에 조그만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네갈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약 30% 이상의 수출이 수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세네갈에서 수출되고 수산물의 주요 교육국은 약 48%가 EU 그리고 아프리카 31%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약 19%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세네갈에서 많은 양의 갈치류를 수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 수출되고 있는 수산물 같은 경우는 어류 그리고 각각류와 폐류 그리고 통전의 제품들 그 다음에 근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염장품들이 주로 수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네갈에서 주로 어선어업이 되겠습니다. 세네갈에서 하고 있는 어선어업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전통적인 카노등을 이용한 전통적인 어획과 그리고 현대화된 어선들에 응한 상업적인 어획들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많은 부분들 영근해 같은 경우는 카노등 같은 전통적인 어선로 통해서 하고 있고 약 2만 2천개 이상의 카노들이 현재 허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화된 상업적인 어역은 약 120척의 큰 대형 현대화된 어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선들을 통해서 근해보다는 조금 더 먼 바라로 나서 영근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투나와 같은 것들을 투로를 통해서 어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현재 세네갈에서 이런 수산업 분야에서 관련된 주요한 국가기관입니다. NPEM이라든지 그 다음에 CRODT 그 다음에 ANA와 같은 국가기관들이 있고 저보다는 이 국가기관들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업 분야가 세네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앞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보신 것처럼 매년 1980년대부터 2014년도까지 제가 데이터를 구해서 분석해 보니까 매년 수산업과 관련된 고용자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선어액도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러한 어선어액은 주로 내수면 보다는 주로 해수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수산업에서 어액 같은 경우는 주로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참고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불행한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세네갈에서의 어선어액 양은 소폭의 2017년도에 소폭의 증가는 보였지만 큰 증가는 없이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어족 자원에 한계가 있어서 즉 남액 등에 어족 자원에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의 어선어액을 통해서는 어선어액을 통해서는 생산량 증대는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서는 어선어액뿐만 아니라 양식을 통해서 수산업의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현재 수산으로 해서 사용되고 있는 어액되고 있는 어류들의 내수면과 또는 해수면에서의 양인데 압도적으로 해수면에서의 어액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산물 같은 경우는 특히 가공제품들이 생산량들이 점진적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액의 어업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카노등으로 통한 전통적인 어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 주요 또 생산량은 현대화된 어선를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생산되고 있는 것들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세나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스키체크 같은 참치류가 가장 많은 어액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문어류 그 다음 다양한 형태의 소형 어류들이 세번째로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러한 어액을 통해 양식을 통해서 생산된 수산물들이 과연 어떤 형태로 가공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가공 형태를 제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슬라이스 보시는 것처럼 동결제품이라든지 건조제품 염장제품 같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형태의 제품들이 주된 가공제품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현실이고 또한 수출도 이와 같은 단순한 동결이라든지 건조라든지 염장 같은 단순 가공제품으로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가가치가 낮은 형태의 제품으로서 생산이 되고 있고 또 가공이 되고 있고 또는 수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단순 가공제품에서 좀 더 가공기술을 접목한 고차가공기술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또한 부가가치를 창출 중에서 고용증대라든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현재 다형태의 가공제품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재 세나리에서 유통되거나 생산되고 있는 가공제품들의 형태를 잠깐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규모는 작지만 예전이 작지만 그래도 다형태의 가공제품들을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있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PC너겟이라든지 PC누들 PC볼 PC버거 같은 제품들이 현재 세네갈에서 가공제품 형태로서 생산되고 있고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네갈에 방문했을 때 저도 같이 방문했던 것이 세네갈에서 가장 현대화된 형태의 가공제품 공장이 스카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질인 가공 공장입니다. 저도 이 스카사를 통해서 방문했을 때 상당히 넓은 민족에서 SSOP와 헬스과 같은 선진화된 안전관리를 통해서 생산제품을 유럽이라든지 남미권에 수출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고 상당히 많은 종사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서 세네갈에서 수산 가공업의 발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그 전망은 밝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네갈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된 수출품목과 주된 생산품목 보신 것처럼 통질인 제품이 거의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스카사와 같은 통질인 가공공장에서 만들어진 가공제품들은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세네갈 같은 경우 다른 형태의 가공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수출로 가게 된다면 부가치 장초 등에서 수출까지 연결이 되고 상당히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세네갈에서의 수산업의 가공제품들의 여러가지 현황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수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가공제품의 형태를 다양화해야 되고 특히 단순 가공제품보다는 좀 더 가공제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 부가가공제품의 형태로 가야된다는 것들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가공제품들을 개발을 통해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까다로운 안전관리를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안전관리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저의 뒷부분에 말씀드린 안전관리의 핵심적인 SSOP라든지 또는 헷사크 같은 이런 안전관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요소들을 이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수산물 가공공정에서는 이러한 위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SSOP를 관리하고 이런 SSOP를 기반으로 헷사크를 어떻게 적용할 것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수산물 그 다음 수산물의 특성과 수산 가공제품들 그리고 세네갈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업의 현황 그리고 수산업의 가공제품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